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자주 뵙던 써니카 회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돼서 대단한 영광이 좋게 생각하고요 오늘 비가 오는 날에는 부풀고 하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셔서 통과 써니냐에서 반하는 타모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비는 비록 오지만 오늘 신나는 댄스곡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곡 연주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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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limg의 선생이 없지만 한 내내 정책에 기도를 받으니 한 내 침착이 Wesore 나나나는 일상에서 오는 초대 군 эпох이 그러면 한 명의 구멍이 병원은 어떻게 한 번 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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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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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